자기야, 많이 먹어? 응 자기야, 많이 먹어? 응 먹어, 먹어, 먹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더 예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,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라면은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, 콜란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마 너를 너무 사랑하지마 정말 이대로라면 결혼했죠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 너의 집으로 나를 붙인 나는 기대했었지 꿈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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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꿈꿈고 네가 해줄 맛은 저녁 기대하며 상상하며 숟가락 흘든 그 순간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 되나요 도대체 무얼 어떤 건가요 차라리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 같아요 맛이 어떠냐 내게 뭔네요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 더 주네요 날 살려줘 끝을 동안 그녀 아무 연락 없고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소식 영어 이러한 중국으로 할권을 다니느라 시간 없다고 하네요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왔죠 다시 한 번 더 전화 조재를 하겠다네요 난 괜찮다 왜 부르다 말을 했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 이렇게 맛있어 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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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더냐 내게 뭔네요 너무 좋아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맛없어 이렇게 맛없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되나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맛이 없던가 내게 뭔네요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 말했죠 머리에 달라고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 잘 껴, 배불러? 누구냐는 땡